애착 때문에 아들을 괴롭힌 어머니 영가 우룡 스님. 20년 전 나의 생질의 남편 되는 생질서 원태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아들 다섯 딸 둘의 친남매를 둔 집안에서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복이 있고 덕이 있는 분이어서 온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친남매인 아들 딸과 사위 며느리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말씀을 거스르거나 못합니다. 싫어요. 안됩니다. 라는 반항 한마디 없이 순탄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시어머니의 권위를 내세우며 며느리들을 자주 나무랐습니다. 처음 어머니는 맏아들과 같이 살았는데 날이 갈수록 맏며느리와 자주 부딪혔고 마침내는 맏아들과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욕을 하며 큰아들의 집을 나왔습니다. 둘째 아들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어머니는 또 다시 둘째 며느리와 부딪히면서 둘째 아들과 등을 돌렸으며 셋째 아들 집에서 또한 셋째 며느리와 부딪히면서 셋째 아들과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넷째 아들인 원태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안됩니다. 못합니다. 라는 말은 하지 않고 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라고만 하는 착한 넷째 아들만은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 당시 넷째 아들 원태의 사정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B형 간염에 걸려 3년 동안 서울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 보니 직장을 다니며 저금했던 돈은 물론 전세금까지 모두 날렸습니다. 그런데 집도 돈도 기운도 없는 원태로서는 살아갈 길이 막막하던 그때 바로 이러한 원태의 집에 어머니가 오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러한 아들 곁에 살면서 늘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저 착한 것이 아프다고 하는데 내가 만져줘야 할 건데 저 어질고 착한 것이 아프다는데 내가 만져줘야지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재앙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 어머니는 외딴 집에서 넷째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고 가족들은 초상을 치렀습니다. 초상을 치른 지 7일째 되는 날부터 밤만 되면 원태는 칼로 오장육부를 찢는 것과 같은 고통 속에서 앉지도 눕지도 못하고 두 손과 두 무릎으로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벌벌벌 떨었습니다. 더욱이 그 병은 참으로 이상하게 발작을 하였습니다. 낮에는 별로 아프지 않다가 초저녁부터 새벽까지의 밤에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고 그것도 1시간에 30분 정도씩 머리가 아프고 5장 6부가 아파온 방을 기어다니다. 30분 가량은 수그러들고 30분은 발작을 하고 또 수그러지는 등 밤이 새도록 시간대마다 30분 가량의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새면 파김치가 되어 고라떨어졌습니다. 그 고통은 어머니의 49제를 마친 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실도 원태의 누나인 비군이가 알게 되었고 어디 가서 물어보니 7일 동안 기도를 해주고 산소에 가서 시식을 해주면 괜찮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다른 비군이 스님 한 분과 함께 7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고 산소가 있는 성주로 갔습니다. 그날 밤 피곤에 지친 두 스님은 잠에 떨어졌는데 함께 기도를 한 비군이 스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아들의 방문 앞에 서서 이름을 부르며 애절히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원태야, 원태야, 방문을 열어라. 내가 너를 만져주려고 하는데 왜 방문을 걸어놓고 못 들어가게 하느냐? 내가 정의 문을 걸어놓고 못 들어오게 하겠다면 하는 수가 없다. 나는 문턱 밑을 파고 구들 밑을 파고 들어가서라도 너를 만져주어야 한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할머니는 맨손으로 문턱 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열 손가락이 터져 피가 흐르는데도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파란 도끼를 뿜어내며 계속 문턱 밑을 파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비구니 스님은 한밤 중에 집안의 모든 사람을 깨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그 집에 있으면 계속 해를 입을 것이니 당장 떠나도록 하고 죽은 할머니에 대한 대책은 따로 세우도록 합시다. 그 말에 따라 날이 새기가 무섭게 생질려와 생질서인 원태가 나를 찾아와 방법을 물었습니다. 너희 부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천수다라니 21편, 금강경 1편을 꼭 읽도록 하여라. 하루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뒤 부부가 꾸준히 기도하자 원태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고 그들 내외는 꿈에서도 어머니의 모습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태의 손이 형님이나 형수들의 꿈에는 어머니가 자주 나타나 하소연을 했습니다. 원태 내외가 왜 방문을 걸어놓고 나를 못 들어오게 하는지 모르겠다. 너희들이 원태를 만나거든. 방문을 열어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일러라. 많은 것은 아니지만 꾸준한 기도의 힘에 의해 어머니가 접근을 못하고 꿈에도 나타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강경과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를 한 지 1년 가까이 지났을 때 가족들의 꿈에도 어머니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처럼 애착이 강한 사람이 죽어서도 애착을 버리지 못해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게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히려 너무나 힘든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당하였을 때 신묘장구대다라니를 21편 이상씩 외우면서 좋은 세상에 태어날 것을 추건하면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과 신중들의 위신력으로 능히 천도를 이루고 새로운 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디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를 통하여 나에게 장애를 안겨주는 영가만이 아니라 부모님 등의 은혜로운 사람들을 잘 천도해 주시기를 추건드립니다. 맑은 이야기 죽음과 영가천도 우룡스님 천도의 종류에는 49제 천도와 일반천도 특별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49제는 사람이 죽은 날로부터 매 7일마다 재를 베풀고 선도로 인도하는 의식입니다. 특별천도제는 49제를 올려도 천도가 되지 못하고 100일 1년 수년 수십년 심지어 수백년이 지나도 천도가 안 되는 영가를 위하여 특별히 베푸는 죄입니다. 이런 영가는 지난 생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천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일반천도제는 7월, 백중, 우란분제처럼 법계의 유주무주 모든 고온을 다 모시는 죄를 일컫습니다. 천도의 방법에는 보통연불천도 독경천도 사경천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연불천도는 이름 그대로 불보살림의 명호를 지극하게 간절하게 불러서 그 가피력으로 영가를 좋은 세상으로 인도하는 천도법입니다. 천도할 때 많이 부르는 불보살림의 명호는 아미타불과 지장보살입니다. 어느 불보살림이나 영가를 천도시킬 권능은 있지만 아미타불과 지장보살의 서원력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아미타불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중생은 누구나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하겠다는 근본원을 세우고 있으며 지장보살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사막도를 벗어나도록 하고 마침내는 육도윤회로부터 해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단한 서원을 세운 분입니다. 따라서 아미타불이나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르면서 그 원력에 의지하게 되면 영가가 그 분들의 가피를 입어 선도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연불천도입니다. 둘째 독경천도입니다. 독경천도는 영가에게 공덕이 될 경전을 읽어줌으로써 천도하는 법입니다. 공덕경에는 금강경 아미타경 지장경 관음경 법화경 등을 많이 읽습니다. 공덕경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한 가지를 택하여 천도기간 중 매일 몇 번씩 또는 몇 수십 번씩 읽어주면 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빠뜨리는 날이 없어야겠습니다. 공덕경을 읽을 때는 이해할 수 있는 경전을 택하십시오. 한문 경전을 많이 읽는데 한문 해독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문 원문으로 읽는 것도 좋지만 한문 해독이 충분하지 못한 이는 한글로 풀어 해석해 놓은 것을 읽으십시오. 읽는 사람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가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가는 육신이 없고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존재이므로 독경자의 이해가 꼭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전을 읽을 때는 영가를 앞에 모시고 푸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준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껏 읽어야 합니다. 그냥 계획대로 읽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정성도 없이 집중하지도 않고 읽으면 영가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뜻을 새기듯이 이해하면서 성심성의껏 읽으십시오. 셋째는 사경천도 입니다. 경전을 한자 한자 정성껏 쓰므로써 영가를 깨닫게 하여 선도로 인도하는 천도법 입니다. 어떤 스님은 법화경 사경천도를 하는데 한자 한자를 정성껏 쓰고 지장보사를 간절하게 부르며 삼배를 하고 또 한자 한자를 썼다고 합니다. 사경은 앞에서 말한 공덕경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쓰든지 양을 정해놓고 쓰는 것도 좋습니다. 쓰는 도구는 붓이 좋지만 펜이나 사인펜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독경과 사경을 함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또 염불과 독경과 사경을 하면서 공덕경 이나 다른 경전이나 어록을 택해서 법보실을 한다든가 방생을 하는 것도 영가를 위해 좋은 일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천도법 중에서 연불천도가 불보살림의 가피력에 의지하여 영가에 천도를 하는 천도법이라면 사경천도와 독경천도는 법보에 의지하여 법문을 영가에게 들려주고 영가의 이름으로 공덕을 쌓아 줌으로써 천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경에 말씀하시기를 백세의 부모도 천도가 된다 하였고 극악무도한 영가도 악업을 지은 영가도 천도되어 선도에 태어나거나 천상락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영가천도를 하면 영가에게만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가족에게 더 큰 이익이 따릅니다. 지장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이를 위하여 재를 지내면 그 공덕의 7분의 1만 죽은 이에게 가고 7분의 6은 재를 지내는 사람에게 간다고 하였습니다. 천도제는 단지 가신 사람의 명복을 빌고 제도하는데 끝이지 말고 자기 천도의 기회를 삼아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되게 해야겠습니다. 천도제는 영가를 위한 효행 중의 효행 이어 선행 중의 선행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이 망자를 위해 아무리 괴로워하고 몸부림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도제는 영가와 인연만 개합되면 선도에 태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악도에 태어날 영가를 좋은 세계로 안내하고 인도하여 제도하는 것은 영가를 위해서 최상의 공덕이 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사람은 나이 40세만 되면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무슨 말이냐 한창 나이에 하며 펄쩍 뛰실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준비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올 수도 있고 한밤중에 급습 하듯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 오더라도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고 웃으면서 맞이한다든가 자유자재로 맞이해야 잘 사신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 수행을 깊숙이 하여 염불하시는 사람은 염불산매는 꼭 들어보시고 참선하시는 분은 선정에는 꼭 들어보십시오. 그 경계만 되어도 생과 사가 둘이 아니고 생이 곧 사요 사가 곧 생이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 정도를 체험하면 죽음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이해가 되고 천도는 왜 해야 하는지 바로 느끼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고 법당에 들어가면 부처님께 절이 저절로 나오고 조난을 바로 뱉기가 송구스럽고 고마운 눈물이 앞을 가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띠끌 세계를 벗어나서 본 모습이 드러나니 밝고 묘하고 신령하도다. 한점의 공적 영지여 일체를 벗어났고 일체를 초월하여 생사 까지도 초탈하였네. 보충 이슈 pack 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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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